이 정도는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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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좀 시켜야 되겠네 응 가자 손 좀 해줘 손 좀 거 실게? 응 손 좀 거고 가자 이거 손 씻자 아 손 좀 가야 돼 가자 가자 한번 저기 삼촌 한 두 개 찍고 가자 응 ㅎㅎ 응 응 찬양 좀 거짓 응 오늘 시켜야 돼 물 한 번 시켜야 돼 물 한 번 시켜야 돼 손 좀 시켜야 돼 손 좀 시켜야 돼 손 좀 시켜야 돼 손 좀 시켜야 돼 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많이 남았어. 수박주스 사주거나 해야 돼? 집에 가서 수박주스 만들어 먹겠나? 저 수박주스는... 진짜 많이 먹자. 이거 가자마자... 한국이 내년에 식기쟁이야. 식기쟁이 뭐야? 내년에 씻은다고. 그래 씻어야지. 이 소금을... 얼마나... 몸이 해놓은데... 천천히 없었어.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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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만져놨어 그러니까 잘 만져놨어 응 도와봐 항상 못 샀어 왜? 눈까지 잘 이리지마 응 가자 응 잠깐만 에이구 주져버라 근데 에이구 어떡해? 응 배타 어디야 아물따라 배타 저 한잔이래요 저 또 한잔이야 어 그래? 한번 들어가볼까? 가발 넣어줘 응 응 응 여기 밖고 있어 응 응 살짝 가나오네 지금 살짝 가나오네 지금 살짝 가나오겠다 응 가보자 그만 집에 살아나자 그 아물르 으윽 얘가